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인천 계양을 이라는 데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험지 수준을 훨씬 넘어요. 거의 사지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저런 것들이 전형적인 자객 공천이거든요. 인천 계양을 아마 어디에 있는지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잘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정도로 원희룡 장관한테는 거기가 가본 적도 없는 곳일 가능성. 물론 이재명 대표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죠. 원래는 송영길 전 대표 자리였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거기에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3번 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2번 했고 장관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선수 하나 늘리는 것이 원희룡 장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역에 가서 본인이 지든 이기면 곧바로 그야말로 대권 주자가 되고 이재명 대권 주자의 한 발 앞서가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국적인 지원 유세 같은 거를 못하도록 제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게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거기 지역구에 묶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난번 보궐선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이건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국 순회를 해가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에 제약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슬쩍 물러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국 지원 유세를 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카드라고 봅니다.